어제 일부 아마존 시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인스타카트 배달 직원들의 파업에 이어 오늘은 홀푸드 마켓 직원들이 시크아웃 파업을 벌였습니다. 시크아웃 파업이란 직원들이 아프다는 구실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홀푸드 마켓 직원들이 파업하는 것은 마켓 체인이 오픈한 뒤 39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늘 파업한 일부 홀푸드 마켓 직원들은 코로나19 사태 속 직원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며 이 시기에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2배 인상시키는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홀푸드 측은 이미 직원들의 시간당 임금을 2달러 인상시켰으며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2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고 심지어 병가를 내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다 덧붙였습니다.